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불교계 대표 잡지 월간 불광이 50도를 맞았습니다. 월간지로 시작해 불교 출판을 선도해왔고 이제는 첨단 디지털 포교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불광 미디어를 조명했습니다. 이댈순 기자입니다. 모바일로 보편화한 소셜미디어 시대. 텍스트보다는 웹툰이,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이 익숙해진 지금. 그야말로 전통적 방식의 출판 미디어는 우리 손에서 계속 멀어집니다. 1974년 광덕스님이 설립한 불광 출판사로 시작해 대한민국 불교 서적 발간을 주도해온 불광 미디어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불교 도심포교의 선구자 광덕스님의 전보 포교 정신이 녹아있는 월간 불광은 지면 혁신과 테마형 매거진을 표방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왔고 이제는 한 가지 테마 중심의 기획 방식이 고품격 콘텐츠 생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에는 판매량이 늘고 지난 호를 찾는 독자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또는 일반 꼭 불교 신자만이 아니고 불교에 관심 있고 호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호응을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갈까? 그걸 불교로 인입하는 데,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까? 불광 미디어는 그동안 쌓아온 전통적 방식의 잡지 발간과 수많은 출판물 생산 역량을 디지털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매주 온라인에 업로드되는 붓다 빅 퀘스천을 통해 불교와 인문학 콘텐츠를 불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고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해 구독자를 구축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홍포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뉴스 공급까지 가능해진 첨단 디지털 미디어 시대 불교계도 방송신문 출판 영역 구분을 넘어 변신에 성공하는 것이 불법 홍포의 목적에 다가설 뿐 아니라 개별 매체 생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50만 명 가까운 구독자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콘텐츠 공급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는 BBS 불교 방송을 비롯해 많은 불교계 언론들이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 적응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광 미디어가 걸어온 50년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는데 조금 더 멀티하게 창간정신을 살린다고 하면 어떤 것이 10년 후에는 점포 파는데 가장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일지 급변하는 환경 속 불교계 미디어의 생존과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담보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불광 50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